날마다 축제처럼 사는 비결 정말 꽃길만 걷습니다. 이렇게 생각돼도 사실 들여다보면요. 남들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꽃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인생은 아주 모두가 공평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불공평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굿 뉴스는 뭔가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관심으로도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우리 앞에 이제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허들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그야말로 이제 아 그래 나는 행복으로 가기에 정말 이렇게 장애물에 이렇게 막혀서 불행하구나. 그렇게 쓸데없이 불행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어요. 아 이게 허들이었구나. 내가 행복으로 가는데 쓸데없는 허들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치우던가 그거를. 아니면 뛰어넘어 가던가.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서있지는 마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복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축제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습관으로 갖고 갈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장애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장애물인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한번 이제 그 얘기해보라고 제가 이제 강의 가서 기업 강의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빨리 점심 먹으러 가면. 그때가 이제 11시 40분쯤 됐었거든요. 근데 빨리 점심 먹으러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뭐.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이었는데 빨리 강의 끝나고 집에 일찍 퇴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뭐 로또 맞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이번 물어봤냐면 돈이 얼마쯤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10억? 100억?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 정도는 요즘 10억 갖고는 아니고 이왕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100억 정도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게 다들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럼 그 100억이랑 어떤 대가를 자 바꿀 의사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제 적어보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강의 시간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자 100억. 나한테 이제 100억을 주어지는 것과 그걸 이제 대가로 뭔가 이제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랑 바꿔실래요? 좁은 집이지만 이제 우리 집이 뭐 아파트가 작다고 치자고요. 작은 집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한 거. 또 가족들이 건강한 거. 아이들이 탈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 자라주는 거. 그리고 주말에 뭐 치킨 피자 배달 시켜 먹고 주말에 이제 뭐 또 바람 부는 저녁에 칼국수 우리 먹으러 나갈래? 이러면서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다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팔짱 끼고 식구들끼리 나가서 칼국수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맥주 맥주 한 잔 나가서 우리 마실까? 막 이래서 이제 나가서 막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거. 그런 이제 소소한 가족들 간의 외식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0억이랑 이제 바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나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안 하고 100억이랑 바꿀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라도 집어보자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 참 이제 놀라웠던가 뭔가 하면 그 100억이랑 정말 이렇게 선뜻 바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행복들. 그야말로 뭐 사실 건강한 거 이런 건 소소한 것도 아니죠. 그런 행복들이랑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바꿀 게. 아무도 안 바꿨겠다는 거죠. 100억이랑. 내 건강을 바꾸겠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일을 포기하겠어요? 뭐 그리고 그 가족들이랑 그렇게 사이 좋아서 이렇게 막 뭐 먹으러 다니고 뭐 배달시켜서 먹고 같이 먹고 놀고 뭐 이러는 거를 앞으로 하지 말고 그럼 100억을 받아 라고 하면 그거를 할 건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요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100억 거너치만큼 100억이랑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행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내 잔인 넘친 아이다. 그야말로 이제 내가 가진 행복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엉뚱한 데 막 100억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로또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 큰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우리가 행복을 딱 가로막는 허들. 감사하는 마음. 그게 부족한 거.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게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감사일기를 매일 쓰게 해요. 매일. 굉장히 맨 처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수강생도 있어요. 아 뭐 이게 뭐 매일 뭐 감사를 매일 똑같은 걸 해야 되나 매일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럼 같은 걸 쓰세요. 라고. 같은 걸 계속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계속 새록새록 생기거든요. 감사. 내가 감사를 느끼고 있는 거.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유세미 직장수업 카페에는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이 계속 게시글을 올리세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만 충만하면 우리는 천하무적 되는 겁니다. 천하무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거리가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를 나뉘는 것 같아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별일 없이 밤새 정말 밤새 안녕? 별일 없이 참 잘 잤다. 잘 자고 일어났다.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다. 아픈 데가 없어서 감사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어우 출근한다. 너무 감사하다. 우와 맛있는 아침밥이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감사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는 정말 행복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허들입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내가 오늘 이제 한 생각이 어떤 생각들인지 다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남들을 대단히 많이 남들을 주목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좋겠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배가 아픈 거죠. 누구나 그래요. 영판 모르는 연예인들 몇백억짜리 건물 사서 얼마 차익 남겼다. 왜 그렇게 그런 게 기사가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 보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월급이 초라하고 굉장히 공허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사에 어떤 게 나왔었나 하면 그런 재테크 전문가가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쭉 보면 그 한 달에 모을 50만 원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제가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제 10억 어떤 이런 말 몇 억 이런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탈감들을 느끼는구나. 이제 이런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참 그런 게 막 다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 박탈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행복하겠냐고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요. 몇백억이니 몇십억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비교하는 인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나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이렇게만 살겠어요?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나의 미래에 어떤 어떤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계속 나랑 비교하고 질투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참 세상은 다양하다. 나는 내 인생을 즐겁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만 다른데도 대단히 그 어떤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나한테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행복을 가로막는 허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게 너무 당연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 없어지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 건강이 당연할까요? 직장이 당연할까요? 월급이 당연할까요? 명절에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선물을 주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걸까요? 그 금수저가 아니라서 괴로운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요. 부모가 낳고 기르고 공부시킨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난 그걸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은 돈과 재산을 저 친구는 부모한테 받는데 나는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합니다. 감사함이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특히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말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고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누구 남편 어떻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 결혼을 잘못했느니 뭐 그때 저 사람하고 결혼만 했어도 이런 거. 누구 아내는 또 유능해서 재테크가 뛰어나서 정말 장가 잘 가서 부럽다. 이런 마인드.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하면 이미 그 자기 배우자에게서 받고 있는 어떤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자격이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너무 그런 헌신과 사랑은 당연한 거고 그거 플러스 재테크 잘하는 기술 있는 어떤 와이프가 이제 부럽고 그게 없어서 내가 짜증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행 속에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낮은 곳을 내려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목표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상 꿈은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목표와 꿈은 바꿀 수 있는 거, 내 배우자는 바꿀 수 없는 거. 남편이 월급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이 넘치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죠. 아예 돈을 안 버는 남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다른 여자들은 이제 뭐 재테크도 잘하는데 뭐 그래서 남편 차도 바꿔준다더라.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영양가 없는 얘기고 아이들 낳고 건강하게 살림 잘하고 정말 나 같은 남자 믿고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그런 어떤 행복의 허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마음을 정말 평화롭게 해주는 일인 거죠. 한 끗 차이 그걸로 마음이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가 원하는 걸 더욱더 잘해낼 수가 있고 결국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유세미의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